걸그룹 카라가 다음 주 화요일 컴백에 앞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큐피드에 4인 4색 멤버별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어제 공개된 티저에서 카라의 멤버 구하라 씨는 반지 케이스 안에서 하나의 보석이 된 듯 여전한 미모를 뽐내 눈길을 끌었고요. 지난 앨범부터 새 멤버로 합류한 카라의 막내 허영지 씨는 티저에서 한층 성숙해질 미모를 선보였죠. 또 다른 멤버 한승연 씨와 박규리 씨는 몽환적인 섹시미를 과시하며 컴백을 예고했는데요. 특히 멤버별 티저 속에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큐피드에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가 반복돼 기대감을 높였습니다.